다니엘씨, 숙제 끝났어요? 우리 주말에 피크닉 계획해요. 네, 몇 명 와요? 다섯 명이요. 다니엘씨가 운전해 줄 수 있어요? 그래요. 운전할 차는 있어요? 학교 건너편에서 빌릴 수 있어요. 네, 제가 갖고 갈 음식 있어요? 음, 다니엘씨가 좋아하는 간식 하나 가져오세요. 그럼 저는 컵케이크 만들어서 갈게요. 맛있겠네요. 참, 바닷가도 옆에 있어서 갈아입을 옷도 가져와요. 바닷가 옆이에요? 네, 다 같이 놀아요. 좋아요. 너무 재밌겠네요.